스토바이트 앤스티! 안녕하세요. 앤스티입니다. 그동안 많은 팬분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SM 공식 온라인 스토어, SM타운 앤스토어가 드디어 오픈했습니다. SM타운 앤스토어에서는 저희 음반이랑 화보, 극주 등 다양한 상품들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, 일본어,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특히 해외에 계신 팬분들이 정말 손쉽게 저희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뿐만 아니라 SM타운 앤스토어에서만 판매되는 한정 상품과 각자의 취향의 나라 선택하고 제작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이 가득하다고 하니깐요. 지금 바로 www.smtaunandstore.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! 출석체크를 하고 구매 완료 미션을 완수하면 저희가 직접 상품을 배송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서둘러주세요. 여러분, 빨리 만나면서 봐요!